안녕하세요. 우리 몸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이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고등학교 때 생물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해 본 그런 강의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물학적인 또는 의학적인 우리 몸의 자세한 지식에 대해서 나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가 우리 자신을 알아보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 자신을 알아보자 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인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생명체인지 그걸 갖다가 알아볼 수 있게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게 이제 본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xyz 좌표상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위치에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갖다가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꾸며왔고 이러한 좌표상의 위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책들이나 참고물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만화로서 그린 그림인데 사실은 제가 원효대사의 유명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서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그런 부문을 만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여러 부문의 학자들이 생명이 되는 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자 자기 디스플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자기가 속하고 있는 그 집단에서 얘기하는 거가 마치 전체 생명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체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종합적으로 통합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효대사의 원래 말씀하신 내용은 그 위에 한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자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이걸 제가 영어로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그때 당시에 원효대사가 사시던 그때 당시에 불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았는데 서로 자기 학파가 옳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각각의 불법이 다 맞기는 맞지만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화해와 회통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모니와 인테그레이션이 생명현상을 불법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걸 원형을 하면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역시 하모니와 인테그레이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요 근래에 세계적으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과서에 창조론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재를 하게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물학 교과서에 창조론이 들어가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새삼스럽게 우리나라가 창조론이 들어가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데 너무 종교적인 편향적인 그런 의견이 들어가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인간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 다윈의 진화노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진화노를 가지고 진화에 적합한 개체는 살아남고 진화에 적합하지 못한 적응을 하지 못한 개체는 말하자면 퇴화한다는 그런 진화론인데 진화론에도 여러 가지 지금 한계점이나 잘못된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라마르크의 불용설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은 형질이 유전된다는 그러한 학설인데 그 학설이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것으로 그때는 판단이 돼서 소멸 위기에 있었는데 근래에 다시 용불용설 또는 후천적으로 얻어진 성형질이 유전이 된다는 그런 사실들이 근제에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향문 분야가 탄생을 했고 그 에피제네틱스라는 건 뭐냐면 유전자에 쓰여져 있지 않고 후천적으로 얻어진 성질들이 후손에 유전이 된다는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문 분야가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결과적인 산물이 아니고 어떻게 말하자면 후천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을 갖다가 그 달라지는 형질이 후천적으로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가 대단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제네틱 엔지니어다. 여러분들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유전자가 표현이 발현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세계를 바라보지만 만약 인간 중심적으로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박테리아의 입장에서 원래 지구의 원래 주위는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중심에서 인간을 본다 그러면 인간은 그저 자기네들이 먹기에 좋은 여러 가지 반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메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패식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테리아가 인간 세포 또는 식물 세포, 동물 세포에 침입을 해서 그게 결국은 인간 다른 식물로 진화하게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이죠. 식물은 염록소, 동물 세포는 미터콘드리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는 박테리아가 세포 속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햇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염록소를 만들어준다든지 에너지, 그루코스를 가지고 에너지 소스를 만들 수 있는 미터콘드리아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없었으면 우리 고등생물의 존재가 아마도 생겨나지 않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과학, 현대의학이 대단히 많이 발전을 해서 거의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미스테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들자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식 수술을 받고 난 뒤에 모든 습관이나 또는 이런 취미가 원래 자기 것이 없어지면서 심장을 준 사람의 성질로 바뀌어간다든지 또는 자기 세포를 분리를 해가지고 멀리 시험관에 넣어가지고 멀리 떨어뜨려 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포감이나 강한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세포에서도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가깝게 어깨가 여러분들처럼 컴퓨터를 많이 쓰고 그래서 어깨가 뻐근하고 이런 사람들은 커다란 폭포수 아래 가서 한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있으면 목에 뻣뻣함이 사라진다. 그거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숲속에 가면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근저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전자파, 자기 이런 것들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잘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으며 어느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이라는 것의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설명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제 근저히 나온 책들 중에서 인간 또는 생명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The Sparks of Life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 또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마치 음악과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The Music of Life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생명 현상에 대해서 다뤄놓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갈바니가 얘기한 것처럼 갈바니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 공격을 받았냐면 갈바니는 개구리의 신경을 전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자극을 해서 근육이 수축이 일어난 것을 관찰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걸 보고 종교계에서나 일반 학자들이 많은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바로 이 갈바니가 얘기했던 게 많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이클 샌더리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 마이클 샌더리의 사람은 지금 하바드 교수지만 옥스포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대학에서 얘기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데서는 대학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자유로운 지적 토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여러 가지 학과나 전공이나 종교나 국적을 가지고 따지는 게 많은데 그걸 떠나서 모든 인간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 분위기가 되면 대단히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토론의 분위기가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그동안 강의를 해보면 너무 PPT 내용이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네들이 소화하기에 학기 말에 가서 시험 공부를 하려면 너무 내용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PPT를 많이 한 것은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처럼 중요한 요점만 딱 골라서 얘기를 하면 편하지만 그거는 이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험 공부를 위해서 답을 맞추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 중에서 시험이 나오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하루 강의의 시간에 결국에서 두세 문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PPT 내용 중에서 어떻게 두세 문제를 골라내느냐 소위 말해서 추출하는 많은 데이터 중에서 중요한 것을 추출해내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렇지만 시험 문제나 이런 이해하는 데는 그 내용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출 능력을 좀 길러볼까 하고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출 능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신문에 나왔다. 무슨 유명한 학술지에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그걸 믿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 학생들한테도 늘 새로 입학을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유명한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나온 연구 논문들이 다 진실이 아니다. 그걸 다 믿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실험을 해서 얻어진 결과밖에는 믿을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학술지에 실린 또는 유명한 텔레비전에 나왔다. 또는 유명한 신문에 나왔다 해서 믿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비평적으로 과연 저게 사실인가 그 의미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 성격이나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 다운가 어떤 방향으로 전공을 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 나가야 됩니다. 결국 자신의 장점과 사회적 인지도를 적당히 감안을 해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전공을 선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승화 또는 서블리메이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가령 싸우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순한 직업을 갖는 데는 적성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싸움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 군인이 된다든지 무슨 격투기를 하는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 장점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인지될 수 있는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나가는 게 바로 자기의 적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자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남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데 그리고 지하철 같은 데서 사람이 내리기 전문에도 타는다든지 또 내릴 때도 그냥 느리느리 탈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내린다든지 이렇게 길을 걸을 때도 때를 지어서 마치 행진하듯이 이렇게 걷는다든지 이런 식의 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면을 좀 고려해서 좀 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국수주의적이 우리나라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동해에 대해서 일본과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해는 일본이 힘이 셀 때 일본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는 동해라는 걸 조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동해가 아니죠. 동쪽이 아니고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일본 사람들은 동해라고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잘 타협을 해서 일본해라는 걸 일본 사람들이 버리기 싫겠지만 뭔가 좀 평화적인 그리고 양쪽 국민들이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서 협상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동해를 내세워서 전 세계에 대해서 자꾸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들으면 아주 죽일 놈으로 매를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억지를 생각하지 말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